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김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PSO SNRD 전반적인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후처리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는 매뉴얼에 SNRD 후처리 매뉴얼에 있는 순서를 나타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순서는 레틀에 한해서 일단 진행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스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따로 스킥에 대한 후처리도 웨비나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NRD 후처리는 하이퍼뷰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뷰를 실행하신 이후에 여기 보시는 상단에 다이렉터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SNRD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브라우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브라우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기존의 세션 파일들을 불러서 바로바로 쉽게 후처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옆으로 바로 보이는 SNRD 헬프라고 하는 부분은 저번 웨비나 끝부분에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이 이 헬프를 이용을 하시면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느낌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PSO의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버전을 여기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모델 파일 같은 경우는 전처리에서 작업을 다 끝낸 이후에 익스포트하게 되면 .fm 파일, 옵티스트럭의 인프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 이제 거기에 솔버가 러닝해서 이제 결과로 나타내는 이 펀치 파일 그리고 .fm 파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free-output.csv 엑셀 파일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같은 이름, 이 확장자 앞에 있는 이름이 .fm 파일과 엑셀 파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fm 파일만 임포트하게 되면 이 free-output 파일도 자동으로 같이 임포트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add 버튼을 눌러서 펀치 파일을, 즉 결과를 나타내는 result 파일인 펀치 파일을 여기서 임포트하실 수 있고요. 펀치 파일을 임포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임포트하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이 인프 파일 상에 몇 개의 서브 케이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서브 케이스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프 파일에 서브 케이스가 한 개 있었다고 하면 한 개가 표시될 거고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개가 표시될 겁니다. 정확히는 이 펀치로 나온 결과에 서브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션 파일 같은 경우는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들이 있는 경로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mvw 파일로 경로를 지정하시면 이후에 후처리하는 내용들, 분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mvw 링크 파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다 분석이 단 된 이후에 값을 저장하시고 나중에 또 열어보신다고 하면 여기 로드 익지스팅 세션에서 바로 mvw를 클릭하기만 하면 지난번 분석했던 그런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과 여기 숨어있는 센스티비티 어네리시스가 있는데 이 센스티비티 어네리시스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을 보면 어네리시스 타입을 내가 전처리해서 레틀을 구현하고자 해서 그 레틀에 대한 이라인을 생성했다고 하면 레틀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킥만 선택하셨다고 하면 스킥만 선택하고 둘 다 섞어서 생성을 했다고 하시면 레틀 앤 스킥이라고 된 두 가지 모두가 표현된 부분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 밑에 라인스 투 어네라이즈를 보면 내가 생성한 이 라인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 이 라인 넘버링 된 부분을 올 혹은 개별적인 넘버링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개별적으로 하실 거면 그 넘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선택할 거다 라고 하시면 올 이라고 된 부분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퍼센트 스테이티컬 이벨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에 어떤 퍼센트 수치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문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가 전처리의 해석을 수행을 할 때 하중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 하중 시그널은 시간에 따른 어떤 랜덤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어떤 시그널 자체의 단일 피크 값은 어떤 응답 값을 대표하지는 않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인 접근법은 쉽게 세 단계로 구성되고 두 가지 타입으로 진폭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진폭에 일단 결과로 뽑아진 진폭에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랭킹을 매겨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진폭에 일정 비율을 지금 여기 퍼센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센트의 평균 값을 결과로 뽑혀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라고 표시가 되면 그 최고치 그 진폭 최고치의 10%만큼의 평균 값을 이제 결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션 타입 같은 경우는 서머리를 선택해 주시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퍼 뷰 상에서 하이퍼 그래프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된 페이지예요. 그래서 어디가 비주얼적으로 어디가 레틀 혹은 스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비주얼적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요 아까 나타냈던 요 랭킹에 대한 어떤 수치와 각 분석이 될 여기서 만약에 E라인을 올로 했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모든 모든 수의 그 E라인들의 랭킹을 그래프로 간단히 표시가 돼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풀 밑에 있는 풀 어넬리시스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E라인에 대한 각 방향별 분석이 제대로 뽑혀지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좀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머리와 풀 어넬리시스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서머리 같은 경우는 이 녹색 칸에 있는 부분 이 부분 비주얼적인 부분과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로 간단히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풀 어넬리시스를 하면 만약에 E라인이 지금 11개다 라고 하면 11개 모두의 각 방향별 매그니티드 값까지 4가지의 값이 내가 처음에 설정한 갭과 톨러런스 값에 대비해서 얼마나 넘어서는가 정도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RD 후처리에서 제공하는 어떤 방식들 중에서는 원펀치 파일과 서브케이스가 다중일 때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 파일 상에 결과 파일 상에 뽑혀져 나오는 서브케이스가 두 가지일 경우를 분석해보면 결과로 다음과 같이 각 이라인별 어떤 수치를 서브케이스 첫번째 서브케이스와 두번째 서브케이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 파일 같은 경우는 트랜지언트에 대한 시간을 20초 30초로 간단히 구분만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방식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펀치 파일엔 원서브케이스의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거기에 공통되는 서브케이스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각 펀치 파일별로 한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펀치 파일이 20초 돌린 것과 30초 돌린 것의 펀치 파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서브케이스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도 있다 정도로만 일단 인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머리 단계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 레벨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에서는 비주얼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험요소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예제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를 대비해서 캡쳐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뷰에요. 하이퍼뷰에서 SNRD를 선택하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일단 FM 파일을 연결하면 동일한 이름으로 엑셀 파일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파일은 펀치 파일 결과 파일이 되겠고요. 이 결과 파일을 불러들여오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임포트 여기서 불러오는 시간은 펀치 파일의 용량과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서브 케이스를 선택하신 이후에 이 액티브 눌러주시고 이 동일한 파일에 네이밍을 합니다. 내가 다음에 기록될 경로를 칩니다. 웹이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름을 네이밍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레틀만 진행할 거에요. 레틀에 대해서 결과로 나온 이 정도로 많은 이 라인을 생성을 했어요. 전처리에서 그래서 모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에서는 상위 5%에 대한 레벨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 어넬리시스 수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겠죠. 아까 많은 수의 이 라인을 한 번에 올로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죠. 이게 올이 아니라 하나하나 씩 선택을 했으면 소요된 시간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라인에 분석되는 시간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 기법이 아니라고 하면 일일이 이런 부분을 그래프로 그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저희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총 24페이지 까지 나왔어요. 처음에 서머리 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 부분은 각각의 이 라인 넘버에 따라서 분석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비주얼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심있어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선택 셀렉터를 통해서 네 CVC 레틀 104009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VC 여기 세션에 지금 분석된 내용 중에 104009 여기를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 아까 24페이지 중에 12번째 겠네요. 12번째 내용을 분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설정했던 갭일 1mm와 톨러런스를 0.5로 설정을 했었는데 1mm를 넘어가면 레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특히 매그니튜드 말고 각 방향별로 분석을 하려면 G방향 G방향이 가장 크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갭을 넘어서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여기 파일이 지정이 되죠. 여기서 H3D 파일도 필요해요. 이 H3D 파일은 뭐냐면 그 서브케이스 1번을 저희가 모델 어널리시스로 하고 2번에 대해서만 그 모델 트렌지언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서브케이스가 여기 서브케이스 2로만 되어 있고 여기 서브케이스 2로만 되어 있고 서브케이스 1에 대해서 모델 노멀모드 해석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H3D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H3D를 연결시키고 저희가 지금 관심이 써하는 104009의 아이디를 갖는 이 라인을 분석을 한번 해볼거에요. 104009 104009 그래서 어디 방향이 G방향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로드 타임 히스토리를 클릭을 하면 이제 또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걸 일일이 기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104009의 G방향에 대한 피크값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초에 몇 초에 몇 초에 몇 미리의 피크가 됐다라고 자연스럽게 여기 가장 피크값 피크값에 대해서 혹은 타임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피크에 대해서 기여도를 갖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모델에 대한 정보를 뽑았어요. 뽑았을 때 여덟 번째 이 모드 8 여덟 번째 모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언얼라이즈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 모델에 대한 모델에 대한 와리프 스터디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델에 대한 와리프 스터디 만약에 이 8번 모드가 없다면 어느 정도로 그 여기서 분석했던 요러한 피크들이 없을까 여기서 얼마나 저감이 될까 에 대한 부분을 와리프 스터디로 한 번 해볼 거에요. 그래서 익스클루드 100%로 하면 모드 8 이렇게 되면 여덟 번째 모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늘라이즈를 하고 그럼 확실히 저감이 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하면 또 저희가 아까는 이 라인 중에 하나의 이 라인에서 그 cvc 로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이 009라고 하는 건 001부터 009를 말하는데 끝에 009번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 전체 104001부터 104009번까지를 한꺼번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라인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제 맥스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스트 피크 그중에 하이스트 피크를 찾아내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라인 체크해서 여기도 아까처럼 off로 analyze 하게 되면 분석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9개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드 8번과 7번도 상당히 영향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아까 104009번만 했을 때는 모드 8만 영향을 받았는데 104009 라고 하는 2라인 전체를 104001부터 9번까지를 분석했더니 모드 7과 모드 8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드 7과 8을 워리프 스터디로 둘 다 둘 다 한번 제거하는 쪽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모드 7, 모드 8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서 언어라이즈 하게 되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모드 7과 8 원래 갭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아까 모드 8만 한 내용이 누락이 됐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모드 8만 없앴을 때는 원래 갭 원래 갭을 처음에 시작했던 갭이 이만큼 이었는데 모드 8만 없앨 때는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갭이라고 판단됐던 1mm를 여차하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아까 모드 7까지 같이 포함해서 와리프 스터디를 했더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레틀의 위험이 전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드 7번과 8번이 어떤 쉐입을 가지고 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쳤을까 구조를 약하게 했을까 에 대해서 판단하신 후에 모드 7번과 8번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K값 혹은 M값 혹은 기타 립 등의 생성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이후의 프로세스를 옵티미지에이션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캡쳐로 이렇게 해서 제가 순서를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 번씩 튜토리얼과 함께 같이 한번 셀프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주얼적으로 리스크 아날리시스를 서머리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루트코어즈 아날리시스로 상대적인 모델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을 하고 센스티비티 아날리시스에서 와리프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저감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은 이러한 여기까지는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발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칠 텐데 이제 이 후처리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툴이 SNRD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6월 혹은 늦어도 7월 까지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이 옵티미제이션 까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툴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통해서 일단 이 후처리를 진행하실 때 좀 생소함을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레틀에 대해서 레틀에 한해서 일단은 소개를 드렸고요. 추후에는 어느정도 수요에 따라서 스킥도 후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킥 이전에 전처리로 이제 지금 소개하고 기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 바로 후처리로 넘어갔는데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생성을 할 때 어떤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포스트 프로세싱 소개한 것처럼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다음 후속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부분은 지금 최근에 버전 상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가장 최신 가장 최신 버전의 PSO와 가장 최신 14 14 버전의 최신 버전으로 같이 합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가장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130 솔버는 230으로 버전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PSO는 14.0.3인가 하는 버전으로 혹시 없으시면 여기 아래 보이시는 서포트 주소로 PSO 최신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송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몇 건의 에러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버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안내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